충남 아산시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29회 장애인 사랑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이에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장애인 사랑 나눔협회가 신정훈의 파티홀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제29회 장애인 사랑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사랑 나눔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로 올해 2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 복지 대상 시상식 오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상자는 한국장애인 사랑 나눔협회 중앙회장인 차상록 회장이 맡았고 박경기 아산시장은 제29회 장애인 사랑 나눔 축제에 참석하게 돼 매우 기쁘다. 장애인 재활 및 봉사에 앞장서 주신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애인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무장의 도시 아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